가수 장윤정과 도경환 아나운서가 다음 달 28일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애초 밝혔던 9월에서 6월로 결혼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도경환 아나운서가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쁜 장윤정을 설득해 결혼 날짜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과 도경환은 지난 8일 결혼에 앞서 혼인신고를 마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장윤정은 결혼하는 소감에 대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나 힘이 돼주는 도경환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